2, 3 안녕하세요 가드입니다. 반갑습니다. rasp 단어를 받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거? 시작!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시작한 거야? 시작해야지? 시작하고 해야지. 시작! 눌러, 많이 눌러. 잠깐만. 감각이 없는 거 아니지? 아니, 두 손으로 하는 거 아니지? 어, 미안해. 한 손으로 해요. 아, 잠깐만. 두 손으로 했어, 방금? 아, 방금 한 손으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똑같이 하고 있어. 이빨, 안에서. 다시 시작. 아, 다시. 어, 아니니까. 시작. 지금 등장에서 붙이려고 이러고 있어. 끝났어. 끝났어? 아니, 잠깐만. 끝났어요? 한 번, 아니. 꾹욱 눌러줘. 한 번 틀려서 찍찍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또 하지 마. 알았어. 아, 미치겠네. 이건 모르겠어요. 아, 미치겠다. 이건 모르겠어요. 다 탈타, 다 탈타시는 거보다. 머리가 흘러들어. 머리가 흘러들어. 미치겠네. 아니 잠깐만. 다시 다시. 미치겠네. 이게 여기. 나 이거 흐르고. 아니 다 동그라미야. 끝. 목에 옆. 잠깐만. 뭔가 이런 게 많았어. 정답. 바람. 말. 틀렸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려니.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 호도였습니다. 또? 이럴수가. 나. 나. 주세요. 나도 여기 보면서. 나도 만족을 해. 자. 그릴게요. 소라 한 번 말해보니까. 시작할게. 시작. 시작. 한 번에. 심지어. 생일. 드디어. 나. 일주일이 없는데. 사실. 드디어. ARI. 우리 챙겨. 우리. 우리 챙겨. 나 잘 안했어. 와, 잘 안했어. 잘 안했어. 잘 안했어. 야, 너가 못 사는 것 같은데. 나 원해. 나 원해. 진짜, 아니, 박수 이거 능력 못했어. 왜 한 번 다시 해? 아니, 이게 뭐야? 그렇지. 열심히 해. 어느 정도 일찍 맞아봤는데? 와, 대박. 이걸 못 맞추냐, 진짜? 방금 딱 봐도 나왔을 때? 우리 누구야? 어, 대박. 완전 맞췄다고 해. 아, 거짓말. 맞춰봐, 맞춰봐. 이게 진짜 겉에 비슷할 수도 있긴 하고. 아니, 이게 주제가 뭐야, 이게. 주제? 되게 가까웠어. 아니, 나는 근데 다 안 왔는데. 힌트 줄까? 물에 있는 거야. 상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상어보다 상어 이빨에 가깝치고. 아, 이거는 상어 이빨 거예요. 딱 봐도 톱이잖아. 아, 이게 뭐야? 모르겠어, 뭐야? 정답! 보여주세요. 미모. 미모야? 물고기? 그래. 아니,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직선인 거 봐. 직선인 거 봐. 직선인 거 봐. 와.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해야겠다. 여러분. 저희가 보시다시피 등이 감각이 되게 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안 돼 있는 사람 지유인 거 같아요. 뭐예요? 번지러워? 아니, 방금 느껴볼라. 아, 근데 어떻게 잘 안 되네. 일단. 다음 게임 넘어갈 것 같아. 한번 이게 돼. 넘어가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답을 내고 몸으로 맞추면 이렇게 돌아갈 거니 한번? 쇼릿. 할게요. 갈게요. 우리. 칼. 이게 뭐야. 자. 우리. 태양. 풍사. 공. 달. 별. 얘네루. 예. 오. 오. 쉬워. 쉽지. 에. 그렇게 말해? 정답. 부담. 아. 아, 이거 근데 너무 어려워. 더워. 정답. 콜라. 어. 에어컨. 나가. 아. 어. 옷 고려나? 아, 정리. 수영복. 수영장. 뭘 골라. 나가서. 뭘 골라. 옷 정리. 더워서. 나가. 나가. 문 밖을 외출을 해. 걸어서. 뭘 골라. 이렇게. 수영. 물. 야. 여태야. 아, 여태야. 아. 선물. 제일 제일 꺼. 얼음. 어른나. 제일. 제일 제일 꺼. 어휴. 아유. 아유. 무슨 상황이야. 에어니스. 어디 사는 옷? 아유. 아니, 진짜. 아니, 잠깐만. 메이트 봤어? 메이트 봤지? 아, 봤어. 봤어? 그러면 알았어. 너 맞춰봐. 내가 보고 이거로 똑같이 설명해야 돼. 지효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왜 또 와야. 어 이걸 왜 또 와야. 산책. 염탐. 뭐 하는지? 찾았어. 가슈핑. 오늘 뭐해? 플렉스. 몇 폰 벨그 쇼핑. 가방. 내가 좀.. 가방 쇼핑. 극퇴. 아 가방에서 오라고 타네. 아 가방. 핸드. 히든 카드. 히든 카드. 히든 카드. 히든 카드. 힘 세. 응원을 좀. 힘. 응원을 좀. 운동을 좀. 어디 류 댄스를 하는? 배가 아파. 야 등호가 아니라 너무 아픈 거 같아. 건강한. 건강한? 건강하게 인사 잘하는. 히든 카드. 히든 카드 건강하세요. 히든 카드 여러분. 건강하세요. 히든 카드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인사해. 인사해. 사랑하는 히든 카드. 히든 카드.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인사 잘하는. 반영이 좋으세요. 인사 잘하고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 진짜 좋아하네요. 다 맞추고 진짜 좋아하네. 아 끝이야? 레슨. 헌둑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와, 어렵다. 어려워. 이게 돼? 어려워. 좋다. 마지막 퍼센스 있었다. 근데 이겨놓을게. 아 저 오늘 재밌었어. 역동도잉이가 잘 맞네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집속하면서 또 새로운 게임들을 추천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심심할 때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러버분들이나 이렇게 재미있게 게임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K.A.R.D. 가르치습니다. 감사합니다.